귀신을 보는 남자 최진사택 둘째 딸 실종사건 옛날 충청도 인근의 어느 마을 관하에서 사또가 마을의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을 순찰 나갔던 포졸들이 허겁지겁 관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또! 사또! 왜들 그리 호들갑이냐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있더냐 예 있습니다요 최진사택 둘째 따님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 지난번에 최진사가 나에게 곧 둘째 딸을 혼인시키게 되었으니 자리를 빛내달라 청을 했었지 예 그런데 그 둘째 딸이 나들이 간다고 집을 나가서 날이 새도록 깜깜 무소식이라고 합니다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혼인을 앞둔 처녀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당장 최진사 댁으로 가보자 사또는 하던 일을 멈추고 포졸들과 함께 관하를 나섰습니다 잠시 후 최진사 댁에 도착을 하니 최진사 내외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또를 보자마자 달려와 애원했습니다 사또 사또 우리 둘째 딸 복순이가 사라졌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또 우리 복순이를 좀 찾아주십시오 제발 부탁이옵니다 사또는 잠시 최진사 내외를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알겠소 걱정 마시오 내가 포졸들과 함께 찾아볼 것이오 둘째 따님이 어디를 간다고 하고 나간 것이오 그게 저기 마을 뒷산에 꽃구경을 가겠다고 하곤 그 뒤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곳은 가보았습니까 예 당연히 하인들과 함께 계속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소 알겠소 내 당장 포졸들을 풀어서 둘째 따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소 걱정 말고 집에서 기다리시오 예 사또 감사드립니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에게 명을 내려 마을 뒷산 인근과 둘째 딸이 갈 만한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온 마을을 뒤지고 뒷산 인근을 찾아 헤매도 최진사의 둘째 딸 복순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사토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시 다른 마을로 가버린 것은 아닐지 아니 우리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여인이 혼자 몸으로 다른 마을에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정말 갈만한 곳은 다 찾아본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요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사토가 한숨을 쉬며 고심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사토 사토 최진사 댁 둘째 따님을 봤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포졸이 웬 여인과 함께 사토에게 왔습니다 뭐라 옆에 있는 여인인가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가 정말 최진사 댁 둘째 딸 복순을 받는가 예 사토 저는 순자라고 합니다 저기 방앗간에서 일을 하지요 제가 방앗간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달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산 언덕에 걸친 달을 보고 있는데 최진사 댁 둘째 따님이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이 떴을 때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고 네 맞습니다 마을 앞산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뭐라 뒷산이 아니고 앞산이렸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이 그 앞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네가 본 그 여인이 복순이 확실한가 네 맞습니다 복순아 씨가 확실합니다 제가 복순아 씨하고 불러서 물어보기까지 했거든요 이 밤에 어딜 가시냐고 그랬더니 달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 언덕을 오른다고 대답도 하였습니다 순자라는 여인의 말을 다 들은 사또는 포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봐라 뒷산이 아니고 앞산이다 앞산을 위주로 지금부터 복순이란 여인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게 샅샅이 뒤지도록 예 사또 사또의 명으로 포졸들은 다시 앞산으로 달려가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란 여인의 모습도 흔적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포졸들은 대신 왼 수상적은 남자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사또 그 복순아 씨는 찾지 못하였는데 대신 앞산에 이 남자가 영 수상적어서 데려왔습니다요 뭐라 자네는 누구인가 혹시 복순이란 여인을 보지 못했는가 어찌 대답을 하지 않는가 그게 사또 이 자가 아까부터 묻는 말에 아예 답을 하지 않습니다요 뭐라 말을 못하는 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요 이 자를 아는 자가 없는가 사또의 물음에 한 포졸이 나서더니 말했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이 남자가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과는 교류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앞산에서 서성이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그 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평이 좋지 않습니다 흠 그렇단 말이지 여봐라 너는 말을 못하는 것이냐 고갯짓이라도 해보거라 사또의 물음에도 남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귀도 먹은 게냐 사또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자 오히려 옆에서 답답해하던 포졸이 말했습니다 사또 아무래도 이 형 수상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흠 계속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좋다 너는 이 남자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와라 예 아 그리고 옆에 너는 아까 그 순자란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예 알겠습니다요 포졸이 순자란 여인을 다시 데려오자 사또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제 앞산에서 이 복순이란 여인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냐 그러자 순자가 고개를 젖고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옆에 멀뚱멀뚱 서 있는 끌려온 남자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 여기 이 사람 이 사람이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옷차림 그대로 확실합니다 뭐라 그게 정말인가 예 맞습니다 이 사람 항상 그 언덕에 서 있으면서 밤에 막 저를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좀 무서웠습니다 기억납니다 흠 그래 그럼 둘 말고는 못 봤느냐 예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자가 진술을 마치고 돌아갔고 사또는 계속 수상한 남자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언덕에는 왜 애가 있었는가 하 정령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인가 사또가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에게 남자에 대해 물으러 나갔던 포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알아봤는가 아 예 다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 아예 몇 명 데리고 왔습니다요 자 어서 오시오 포졸의 부름에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관하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남자에 대해 하나둘 이야기를 하였는데 모두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도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해 전 마을에 갑자기 부인과 나타났었고 어느 날부터는 그 부인도 보이지 않았으며 남자는 매일 앞산 언덕에서 수상적은 행동을 하며 언덕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특히 여인들을 이상한 눈으로 뚫어져라 지켜봤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라진 복순 아씨를 이 남자가 분명히 어찌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사토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들은 뒤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남자가 마을에서 산지가 오래되었는데 아무도 이름도 어디에서 온지도 모른단 말인가 그러자 책방 주인으로 있는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휴 우리 책방에서 심부름을 하던 길룡이라는 벙어리 청년이 있었습니다요 그나마 그 길룡이가 어려서부터 그 남자랑 좀 교류가 있었지요 예 오 그래 그럼 그 청년은 어디에 있소 아 그게 얼마 전에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해가지고 떠났습니다요 뭐라 아니 그럼 그 청년에게 이 남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소 예 심지어 그 길룡이도 벙어리였습니다 뭐 들을 수가 없었지요 헉 벙어리 둘길이 동병 상년이었구만 길룡이를 풀러와야겠네 맞네 맞어 마을 사람들이 떠들어대자 사토는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포졸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그 길룡이란 청년을 수소문하여서 데려와라 예 사토의 명예 포졸들이 떠나고 그날의 조사는 일단 나게 되었습니다 달이 뜬 밤 언덕에 올라간 복순 그리고 그 언덕에 유일하게 있던 수상한 남자 만약 복순이란 여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것을 알거나 또는 그 일을 할 사람은 오직 이 남자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는 이 남자는 결국 복순아 씨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관하 옥사에 억류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사토는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덕에 이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찾아내지도 알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남자와 마을에서 유일하게 교류를 했다는 벙어리 청년 길룡이도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일이 흐른 뒤에도 사라진 복순은 발견되지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감옥에 갇힌 그 남자가 복순을 죽인 것이라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을 거야 아휴 어째 그 예쁘고 착한 아씨가 그그 못난 놈 그럴 줄 알았어 그 놈 어째 맨날 수상했다니까 왜 죽였나 못된 짓을 하려고 그랬겠지 자기 색시를 삼으려고 모르지 돈 되는 물건을 빼앗으려 한 걸지도 그렇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였고 심지어 관하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남자가 복순이란 여인을 납치 또는 살해한 범인이라고 단정짓기 시작했습니다 사토는 이 말없는 남자를 불러다 제차 추궁하였습니다 복순이란 여인을 어찌 하였느냐 네가 납치한 것이냐 혹시 죽인 것이냐 아니 아니라면 아니라고 대답을 하거라 고개라도 젖거라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맞는 것으로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남자는 사토의 말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토는 생각했습니다 없다 없어 설명할 길이 없다 그 남자 그자가 복순이란 여인을 어떻게 한 것이 분명하다 사토는 그리 결론을 내고 그 남자를 복순하시 실종사건의 범인으로 단정짓고 그 남자에게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최진사 내외가 사토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토 그게 정말입니까 수상한 남자가 우리 복순이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흠 정황상 그 경우 말고는 달리 이 사건을 설명할 길이 없어 그 남자도 부정하지 않고 있소이다 이럴 수가 그럼 우리 복순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 그것이 그 남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니 제발 사토 우리 복순이를 찾아주십시오 혹시 죽었으면 그 시신이라도 찾게 해주십시오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발 그자에게 우리 복순이가 어디에 있는지 좀 꼭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소이다 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소 사토는 그리 대답을 하고 최진사 내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불러서 복순의 행방에 대해 추궁하며 주리까지 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비명을 질르면서도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자는 뭐하는 자인가 보아하니 귀머거리는 아니고 말귀를 알아듣는 듯한데 어찌 곧 사형을 당하게 될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인가 답답하구나 답답해 답답해 사토는 가슴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허무하게 날만 지나고 남자의 사형일이 가까워지자 사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남자를 사형시키면 이제 복순이란 여인을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직도 저 남자가 진짜로 범인인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지 않은가 이게 맞는 것인가 사토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토와 생각이 딴판 이었습니다 그 못된 놈 원래 부인하고 같이 살았다며 오 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인이 안 보였지 부인은 어디 간 거지 이봐 어디로 갔긴 부인도 어떻게 한 게지 아 어쩌면 부인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럼 그 여자도 납치를 당한 것이었을지도 어휴 세상에 무서워라 무서워 그런 흉악범을 빨리 사형을 안 시키고 사도는 뭐 하시는 건가 원래 어제가 사형일 아니었나 그자가 복순아 씨를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뒀는지를 끝까지 말을 안 해서 사형을 못 시킨다는 구만 뭐 그게 정말인가 아휴 악랄한 놈 부모 마음까지 찢어놓는구나 그런 놈은 천벌을 받아야지 아이고 우리 착한 복순아 씨랑 최진산 아리푸부 불쌍해서 어쩌나 복순아 씨랑 혼인하기로 한 그 이웃마을 김도령도 지금 시금을 전패했다던데 이렇듯 마을은 해결되지 않은 이 복순아 씨 실종사건으로 뒤숭숭하였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사또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자식을 찾지 못하는 부모의 애간장도 타들어가는 그 마을 근처 산속 계곡에는 목이 타들어가서 물을 찾아다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달수 백두산 새발 까마귀를 잡아먹고 귀신을 보게 된 남자였습니다 아휴 목이 너무 마르구나 반나절 넘도록 한 모금 물도 먹지 못했으니 아 이 산에는 어찌 계곡도 없단 말인가 달수는 산속을 뒤지며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달수가 한참 동안 산속을 가다가 보니 어느 깊은 숲속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이다 물소리야 달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곳에 맑은 계곡물을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계곡물을 마시고 시원하게 고개를 든 달수의 앞에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얼굴이 잔뜩 시무룩한 한 중년의 부인이 흰 소복을 입고 달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깜짝 놀라서 입에 물고 있던 물을 뱉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잠시 신기한 듯 달수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달수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왜 왜 그러시오 내가 보이느냐 보이니까 묻는 거지 안소 이럴 수가 너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로구나 신기한 능력 뭐 그런 셈이지요 호라 부인은 한동안 달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런 부인을 달수도 가만 보며 생각했습니다 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하긴 사연이 있으니 성불을 못하고 이승을 떠두는 것이겠지 괜히 그 사연 듣고 발목 잡히지 말고 서둘러 이곳을 떠야겠구나 달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갈 길이 바빠서 가보겠소 달수가 그리 말을 하고 황급히 계곡 앞에서 발걸음을 옮겨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달수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아까의 중년 부인이 달수 앞에 떡간이 나타났습니다 깜짝이야 사람 간 떨어지게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 쇼 네 놈이 도망치듯 가니까 앞을 막은 것이지 왜 내가 무슨 부탁이라도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언제 봤다고 이놈 저놈 하는 겹니까 딱 봐도 내 아들 뻘쯤 되는데 뭐 어때서 뭐 내가 아들은 없지만 이봐 이렇게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도 인연인데 내 이야기 좀 들어줘봐 아 되었소 내가 갈 길이 바빠소 달수는 왠지 더 이야기를 들으면 제대로 발목이 잡힐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다짜고짜 마치 뭘 맡겨든 듯 말하는 부인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중년의 부인을 지나쳐서 갈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이봐 부탁이야 내 이야기 좀 들어줘봐 아유 이봐 내가 자꾸 놈놈해서 그런건가 아이 그럼 어떻게 그 도련님 나리 대감님 뭐라고 불러줄까 내 얘기 좀 들어줘 우리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썼어 제발 좀 도와주라고 달수는 부인의 말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억울한 누명 남편분이 말이요 그럼 관하로 가셔야지 달수의 말에 부인이 털썩 달수 앞에 주저앉더니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이봐요 여봐요 관하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럼 갔겠지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내 심정을 좀 헤아려주게 부인의 얼굴을 가만 보던 달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별수 없구나 당분간 좀 편하게 다니려고 했더니만 달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그 억울한 사연이 뭔지나 들어봅시다 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소 아휴 고맙네 고마워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달수의 대답에 부인은 벌떡 일어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중년 부인은 산 너머 이웃마을에 사는 홍참봉의 딸 홍 연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그의 남편은 그 집안의 하인 돌새였습니다 어쩌다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참봉 부부가 어떤 종교에 깊이 빠져 집안 재산도 다 가져다 바치며 열렬한 신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딸을 그 종교 교단의 산 제물로 바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를 알게 된 하인 돌새는 자신이 몰래 사랑하는 아씨 홍연서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씨 아씨를 이대로 두면 응애인지 옹애인지 뭔지 아는 그 이상한 신에게 산채로 제물로 받쳐질 것입니다 안됩니다 저는 그 꼴은 못 봅니다요 하지만 어쩌겠니 부모님의 뜻인걸 이것이 내 운명이란다 아닙니다 아씨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십시다요 제가 아씨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요 뭐라고 돌새야 너 그게 정말이니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 넌 목숨을 제 목숨은 이미 아씨의 것입니다 아씨가 그리 그 산 재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느니 제 목숨을 걸고 아씨를 구할 것입니다요 돌새 결의에 찬 눈빛은 홍연서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돌새는 그날 밤으로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고 아씨 홍연서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이를 알게 된 홍참봉이 노발대발하여 하인들을 풀어서 두 사람을 쫓았습니다 돌새와 홍연서는 산으로 강으로 열심히 길을 걸어 홍참봉이 보낸 사람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마침내 이 산골 마을에 숨어들듯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홍참봉이 자신들을 찾아낼 것을 두려워하여 마을의 사람들과는 1절 대화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정체와 신분 같은 것을 모두 숨기고 수년간을 부부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은 비록 살림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х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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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마을에 숨어든지 4,5년 정도가 흐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모르게 언덕에 나와서 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달빛 아래에 피어있는 달맞이 꽃이 홍연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예쁘다 저 꽃 홍연서의 말 한마디면 별이라도 따올 가구가 되어있는 돌새가 그 말을 흘려넘길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부인 그럼 내가 저 꽃을 따와 주겠소 하지만 언덕이 너무 높아요 아이 기다리시오 조금만 저 정도면 후딱 따올 수 있어 돌새는 가파른 언덕을 훌쩍 올라가서 달맞이 꽃을 따고 있었고 그런 돌새의 모습을 보며 홍연서는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나 그런 홍연서를 붙잡았습니다 누구야 아 서방님 홍연서가 소리를 지르자 언덕에 있던 돌새가 꽃을 손에 쥔 채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새가 미쳐 홍연서에게 다다르기도 전에 돌새의 옆에 있던 또 다른 검은 옷의 사내가 몽둥이로 돌새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돌새는 그 언덕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홍연서는 그 검은 옷의 사내들에게 그대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바로 자신이 살던 집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홍찬봉 부부 앞이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딸을 찾아와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그녀를 자신들이 믿는 응애교라는 종교의 제물로 바쳐야 한다며 방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에 갇혀 남편 돌새만을 그리워하다가 제물로 바쳐지기도 전에 몹쓸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결국 두 분이 헤어지고 남편분을 그리워하시다 허면 남편분은 그녀의 슬픈 사연에 숙여내진 달수가 묻자 홍연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날 다행히 그 언덕 아래에서 깨어난 듯한데 어째 그때 어딜 잘못 맞았는지 사람이 멍하게 정신줄을 놓고서 그 달맞이 꽃이 있던 언덕에서 마냥 온종일 앉아있기만 하고 부인을 기다리는 게로군요 답답해서 내가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절 그 남편을 두고 하늘로 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아주 그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그 무슨 누명입니까 어떤 누명이길래 달수의 물음에 홍연서는 퇴진사택 복순이란 여인의 실종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 여인을 어찌 했을 리가 없는데 그냥 그 말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으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지 와유 답답해서 그러자 달수가 곰곰이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부인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로 남편분이 범인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사라진 물건 찾는 일도 아니고 이런 중대한 일에 어찌하면 믿을 텐가 어찌하면 믿을 텐가 제발 정말 사실이네 내 말이 참이란 말이야 부디 우리 남편 좀 도와주시게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차내뿐이지 차내뿐이지 않은가 응? 애원하는 부인을 보며 달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귀신의 말이 사실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저 남편을 위한 거짓말일 수도 하지만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또 그것대로 큰일이 아닌가 애꿎은 사람이 범인이 되었다는 것은 진짜 범인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인데 하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구만 어찌 바람잘 날이 없는가 달수는 생각을 마치고 부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부인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제가 그 복순이란 여인의 실종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차차 밝혀지겠군요 그럼 혹시 말입니다 그 복순이란 여인의 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복순이란 여인의 혼? 아니 본 적이 없고 아휴 그리고 나는 다른 혼들은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네 그렇습니까 혼들끼리 서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군요 나는 그런 것은 잘 몰라 하긴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을에 다녀와 봐야겠군요 그래 그 자네라면 그 복순인지 복돌인지 그 영혼을 볼 수 있을 것이야 행여라도 그 여인의 혼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눠보게 절대로 절대로 우리 남편은 아니야 응? 알겠습니다 달수는 그림 아르라고는 곧장 그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내려가는 길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달수가 산을 벗어나 마을에 내려와 보니 마을에는 입구부터 이미 복순이라는 여인의 얼굴이 그려지는 그림이 여기저기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인가? 달수는 땅바닥에 떨어진 한 장의 용모 파기를 들고 다니며 마을을 하루 종일 둘러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마을에는 복순이란 여인처럼 생긴 여인의 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히 그 누구의 원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혼이 없다 아직 사라진지 얼마 안 되었고 만약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분명 원혼이 있을 터인데 원혼이 없다는 것은 달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순이란 여인의 실종사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다녔습니다 워낙 마을에서는 너무도 큰일이었고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었기에 주막이건 길거리에서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은 웅성대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딱히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아도 이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정도 정보가 모였다 생각한 달수는 다시 아까 자신에게 부탁한 부인이 있던 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 홍연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응? 원혼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복순이란 여인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부인 그러고 보니 사건이 벌어진 그날 남편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였는데 못 보신 것이 있습니까? 아유 그럼 이제 내 말을 믿어주는 게야? 아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할 만한 것이 있나 해서 그렇습니다 아유 거참 고집하고는 그래 그래 나도 다른 점은 없었는지. 아휴, 뭐, 뭐가 별다를 게 있겠나. 그냥 늘 보던 곳만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지. 내 본가가 저쪽이거든. 저쪽 방향 쪽이었어. 본가 쪽 방향이요? 본가가 어디십니까? 안성이야. 저기 저쪽으로 쭉 내려가면 가는 길이 나오지. 안성이라. 그래, 그냥 저쪽만 계속 보고 있었다니까. 아! 그런데 갑자기 말을 있던 홍연서가 박수를 짝하고 쳤습니다. 어? 왜 그러십니까? 아휴, 그러니까 그날 이상한 게 우리 남편이 갑자기 잠깐 어느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씩 웃었네. 그래, 그래. 생전 무표정하게 내 본가 쪽만 멍하게 보고 있던 사람이? 그때는 왜 웃었나? 나도 그냥 오랜만에 남편이 웃으니까 잘생긴 얼굴이 더 잘생겨 보이네 하고 나도 그냥 멍하게 보고만 있었는데 웃었다고요? 어딘가를 보고 그게 어느 쪽입니까? 아, 저기 커다란 나무 있는 쪽 음, 저쪽이었는데 뭘 봤는지 커다란 나무 쪽이라 뭔가를 봤다라 달수는 가만 생각하다가 그 커다란 나무 쪽으로 갑자기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홍연서가 황급히 뒤쫓았습니다. 달수와 홍연서가 한참을 가보니 그 커다란 나무 쪽은 어두컴컴하고 아주 험한 산길이었는데 사람이 잘 안 다닐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산짐승이라도 보신 것 같은데 달수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홍연서가 어느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건 뭐지? 발자국이 어째? 어? 사람 발자국이 왜 이런 곳에? 두 사람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누가 봐도 사람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었습니다. 이런 험한 산길 산중을 누가 이곳에 뭔가 있구나 달수는 직감적으로 뭔가를 이끼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열심히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산 숲속 안에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웬 작은 여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막 앞에 서로 깨를 볶으며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여기서 연애질들을 하고 있었구만 여기가 무슨 비밀장수라도 되나 보지? 에라이 부럽네 부러워 뭔가 있기는 개뿔 애꿎은 내 염장만 타는구나 달수는 한숨을 한 번 쉬고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돌아서려는데 그때였습니다. 하니 저 저것이 저 저기 있잖아 그 폭순인지 폭길인지 에? 뭐 뭐라고요? 홍연서의 외침에 달수가 놀라서 다시 그쪽을 자세히 보니 서로 깨를 볶고 있는 두 남녀 중에 여인의 얼굴이 바로 자신이 마을 용목하기에서 봤던 복순의 얼굴과 일치했습니다. 아니 어찌 저 여인이 저기에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 옆에 남자는 누구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자 홍연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뭔가 생각난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니 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아 저 저 퀼룡이 아닌가 퀼룡이? 퀼룡이? 그게 누굽니까? 아휴 있어 우리가 마을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잘 지내던 책방 벙어리 아이였는데 고아였고 그들 책방 주인한테 구박당하고 말도 못하고 품삭도 제대로 못 받아서 밥도 못 챙겨 먹는 게 불쌍해서 나랑 우리 남편이 종종 먹을 것도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도 왔었지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언덕에 망부석이 된 뒤로는 그래도 유일하게 퀼룡이 저 아가 우리 남편한테 물도 가져다 주고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했었는데 왜 제가 저기 저 여인 하고 있는 거야 설마 설마 저놈이 범인이라고 납치범이야 홍현서의 말을 들은 다이수는 여전히 깨를 벗고 있는 길룡과 복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범인 납치범과 피해자 관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유 남사시로 세상에 아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날 어딘가를 보고 흐뭇하게 웃었다고 하였지요 응 그랬지 아 그럼 아마도 남편분은 저 둘의 관계를 진작부터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리고 그날 저 두 사람이 함께 이곳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흐뭇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지켜본 게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복순이란 저 복순이란 여인은 양반집 규수입니다 그리고 저 길룡이란 청년은 고아의 태생이 천하지요 아무래도 두 사람이 남몰래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듯 한데 그런데 그런데 저들과 비슷한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달수의 물음에 홍연선은 잠시 어안이 벙벙하여 두 남녀를 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홍연선은 알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유 이럴 수가 그럼 우리 남편은 저 복순이란 애가 저기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는 걸 알고도 응? 길룡이 쟤랑 저렇게 같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단 말인가? 그런 듯 합니다 남편분 마음이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선 저들과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 달수는 숲속에서 빠져나가 깨를 벗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순과 길룡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부여잡고 깨를 복느라고 달수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쯤 사람이 왔으면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달수는 당황하여 마냥 그 둘을 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달수의 헛기침에 복순과 길룡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로 그대로 놀라 자빠졌습니다 어휴 미안하오 놀라셨소? 놀래킬 생각은 아니었는데 누 누구세요? 오 오 오 말을 하지 못하는 길룡은 어버버 하면서도 복순의 앞을 막아서고 달수를 경계하였습니다 그러자 달수는 그런 두 사람을 진정시킨 뒤에 그간 있었던 일들을 두 사람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소이다 그리고 그 돌세라는 사람은 당신들이 이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봤고 그걸 봤음에도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런 반구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소 그저 자기 사형만 기다리고 있소이다 이럴 수가 아니 어찌 그냥 제가 없어진 것뿐인데 어째서 누군가 사형을 당하는 것인가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복순의 천진난만한 표정에 달수는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였습니다 그렇소 일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도 못하였겠지 하지만 어쩌겠소 일이 이 지경이 되었소이다 괜히 애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판이지 그러자 길룡이가 자신이 가야한다는 듯 나서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복순이 그런 길룡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간다는 거예요 서방님 절 두고요 이대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밝히실 생각인가요 그럼 저랑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도 좋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그 돌새라는 사람이 저보다 소중한 거예요 복순은 갑자기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장 관하로 달려갈 것 같았던 길룡이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우는 복순을 안아주고 달래주었습니다 저 저것이 저 여우 같은 것이 야 이것아 내 남편이 죽게 생겼다고 아무 죄도 없는 내 남편이 여바 청년 어서 가자고 어서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관하에 다 고하면 될 것 아닌가 홍연선은 노발대발하며 달수에게 당장 관하로 가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달수는 그러거나 말거나 가만 이 상황을 어찌 처리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결국 돌새라는 분이 입을 다닫기에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입을 닫지 않고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관하해서 다 털어놓았다면 누명을 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마을에 지금과 같은 사단이 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돌새라는 분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게이치도 않고 두 분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 것인 겹니다 달수의 말에 울던 복순도 어버버하던 길룡도 멍하니 달수를 바라봤습니다 응원은 커녕 그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던 두 사람이었는데 자신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그리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크나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런 마음을 읽은 달수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 지금 돌세라는 분도 구하고 두 분의 사랑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를 믿고 제 말대로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며 두 분이 사랑의 도피를 이어가겠습니까 달수의 말에 두 사람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결의에 찬 눈빛을 보여왔습니다 홍현수도 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들 앞에서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을 이야기하며 이리하라 저리하라 설명을 하였고 그 설명을 듣는 길레온과 복순 두 사람의 눈이 반짝반짝 거렸습니다 그리고 홍현수 또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을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실종된 줄 알았던 아니 이젠 죽은 줄 알았던 복순이 마을에 멀쩡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순을 본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복순아씨 아닌가 어 그런데 아니 뭐야 지금 귀신이 보이는겨 귀신이 아니고 진짠데 멀쩡하게 자기 집으로 가는구만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유 세상에 복순이가 집에 도착하니 최진산 애회가 헐레벌떡 달려나왔습니다 아이 복순아 세상에 우리 복순이가 살아있었느냐 어머니 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복순아 여지껏 어디에 있었던 개냐 응 그게 언덕에 달구경 갔다가 발을 헛디뎖어서 자빠져서 정신을 차려보니 오늘 아침 이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건지 일단 바로 집으로 왔는데 오 그랬구나 그랬어 하늘이 도왔구나 세상에 우리 복순아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복순이가 무사히 귀환하자 말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종사건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열심히 조사하던 사또 또한 복순이 무사하다는 말에 안도하였습니다 한편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남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인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구만 어쨌든 풀어줘야겠지 이제는 혐의도 없으니 사또는 바로 돌새를 감옥에서 꺼내어 풀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돌새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던 마을 사람들은 몹시 미안해하며 돌새에게 와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차마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새는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늘 자신이 있던 언덕을 올랐습니다 언덕에는 홍연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수위를 감옥에서 고생하며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된 돌새를 보며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달수가 근처에 있다가 돌새에게 갔습니다 이곳에서 부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달수의 물음에 돌새가 달수를 한번 쳐다보고 이내 고개를 돌려 부인 홍연서의 본가 방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달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 최진사 댁 둘째 따님과 길룡이라는 청년을 보셨던 달수의 물음에 돌새가 다시 달수를 노려보더니 그 무겁던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지 그것이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죽은 사람의 혼을 보고 그 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쪽이 아니고 당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인께서 저에게 누명을 쓴 당신을 구해달라고 청하셨고 그리고 그날 당신이 그들이 사라진 곳을 보며 웃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여 달수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돌새가 깜짝 놀란 눈으로 달수를 봤습니다 달수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께서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자신은 잊고 새 삶을 살라고 자신의 목까지 행복해 달라고 당신이 이렇게 있으면 자신은 마음 편히 떠나지를 못한다고 그러자 돌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인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오? 돌새의 물음에 달수는 그의 오른쪽 눈물을 흘리고 서있는 홍현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헌데 제 말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의심을 하지? 대부분 의심을 하던데요 믿지 않고 그렇수 그렇수이까 나는 그렇지 않수 달수는 돌새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을 넘게 말없이 한 곳에서 부인만을 기다린 이 진실된 남자는 다른 이의 진심도 의심하지 않는구나 달수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새가 가만 보이지 않는 하지만 옆에 있는 부인 홍현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여기에 있소이까 계속 내 옆에 있는 것이었소 돌새의 말에 홍현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돌새를 바라봤습니다 돌새는 그쪽을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내가 항상 이곳에 와있던 이유가 행여나 당신이 살아있어서 저쪽에서 나를 찾아 돌아올까봐 혹시나 돌아올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었소 그러나 한편으론 이곳에 있으면 당신이 내 옆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소이다 그 따뜻한 눈빛 나를 바라봐 주는 그 마음이 느껴졌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느껴진다오 당신이 있다는 게 당신은 나와 같은 세상에는 없는 것이구려 지금 혹시 울고 있소 웃고 있소 아 그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있구려 이제 울지 마시오 당신이 날 보고 늘 웃을 수 있게 나도 늘 웃겠소 당신도 보고 행복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내 당신 곁에 갈 것이오 그러니 편안하게 가서 기다리시오 돌새의 말에 홍연선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미소와 함께 서서히 연기처럼 흩어지더니 하늘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그것이 눈에 보이는 듯 돌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수는 잠시 멀리 떨어져서 두 사람 아니 두 맑은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짓고 뒤돌아 그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에 그렇게 복순이 돌아오고 그 다음날부터 복순의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복순이 신병에 걸린 듯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순의 집에서는 이 사실을 쉬쉬하였으나 워낙 그 행동이나 소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었기에 복순이 정신을 나갔다는 소문은 마을에 널리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니 최진사 집과 혼담이 오가던 집에서도 그 혼담을 없던 일로 하자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딸이 돌아와 기쁘기만 했던 최진사 내외는 또 다른 문제에 골머리를 앓으며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복순의 이상한 행동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복순을 치료해보겠다고 내로라 하는 의원도 불러보고 심지어는 무당도 불러서 굿까지 하며 별짓을 다해보았지만 복순의 이상한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방법이 없구나 방법이 최진사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진사의 집에 기이한 도사복장을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계십니까 뉘쇼 지나가는 계기입니다 헌데 밖에서 보니 이 집의 기운이 심상치 않아 보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청년은 바로 달수였습니다 최진사의 최진사의 하인이 달수의 말을 듣고 최진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최진사는 도움을 주겠다는 말에 냉큰 마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집 일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작은 제주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혹 이 집에 신들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요 신들린 사람 맞습니다 무슨 딱 귀신들린 사람 마냥 제 딸이 제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따라오시지요 최진사는 달수를 데리고 복순의 방으로 갔습니다 복순은 방에 묶인 채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성 싶으냐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놈들 방문을 열고 달수와 체진사가 들어오자 복순이 마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허 내년 조용히 하지 못할까 달수가 소리를 치며 자신의 품에 있던 부적을 꺼내어 복순의 머리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미천 알뛰던 복순이 갑자기 아주 얌전하게 잠들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진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 달수가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다른 의원이나 무당들처럼 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 반신반의 하였던 터인데 부적 한 장에 미천 알뛰던 복순을 잠재우는 신통한 능력을 보여주니 최진사는 정말 하늘에서 동아줄이라도 내려온 듯 기뻤습니다 오 이럴 수가 도사님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딸을 우리 딸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겹니까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최진사가 그대로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달수가 헛개침을 몇 번 하고는 말했습니다 지금 저 부적으로 잠시 따님의 몸에 들어있는 귀신을 잠재웠으나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저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저 부적의 힘도 곧 이겨내고 다시 활개를 치고 점차 따님의 몸을 차지해버릴 것입니다 예 아이 우리 딸을 차지한다고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따님뿐 아니라 이 가문의 사람들이 모두 저 무시무시한 귀신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문이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귀신입니다 아유 이럴 수가 도사님 제발 뭐든 좋으니 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자 달수는 잠깐 뭔가 생각하는 척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저 귀신의 천적은 용입니다 따님을 용의 사주를 가진 남자에게 시집 보내십시오 그래야 따님에게 달라붙은 귀신이 그 용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다시는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용의 사주요 그게 누구입니까 용의 사주를 가진 사람이 제가 이 마을 사람들 중에 용의 사주를 가진 사내를 찾아보겠습니다 분명 느껴집니다 이 마을의 용의 기운이 오 부탁드립니다 부디 그 용의 사주를 가진 사내를 찾아주십시오 그럼 잠시 달수는 자신이 용의 사주를 가진 청년을 찾아보겠다며 최진사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저곳 수소문하는 척을 하다가 길룡이가 일하던 책방 앞에 섰습니다 누이시오 책사시게 흠 이곳이구나 이곳에서 용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에? 뭐요? 용? 뭔 용? 혹시 이곳에 이름의 용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인장의 이름이 무엇이오? 나 나요? 내 이름은 봉석인데 이름에 용자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소이다 분명 이 집에 용의 기운이 있습니다 혹시 예전이라도 이곳에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살았었습니까? 예전에요? 용 용 용 용 아 길용이 그래 이 집에 얼마 전까지 길용이라는 애가 살기는 했지요 그렇소이까 혹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까 얼마 전에 다른 마을로 이사간다고 떠나서 어디에 있는지는 그 놈이 벙어리라 별 말이 없이 그냥 가서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길용이 길용이 아니냐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 뒤에 벙어리 청년 길용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고 야 오랜만이다 응? 여보시오 이 친구가 그 길용이 응 우리 집에서 일하던 아 정말이오? 하하 그렇구만 당신이 길용이라는 청년이오 달수는 나타난 길용에게 한쪽 눈을 찡긋한 뒤에 물었습니다 오 오 참으로 용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만 오 흠 말을 못한다 하셨소 내가 그대의 사주를 확인해야 하니 잠깐 나를 따라오시오 달수는 그러고는 길용이를 데리고 최진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용의 사주를 가진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 그게 정말입니까 설마 그 뒤에 있는 아니 어디서 많이 봤었는데 이 청년이 이름도 길할 길에 용 용자를 쓰고 용의 해에 용의 시에 태어난 아주 강력한 용의 사주를 가지고 있소이다 이 청년과 대개 따님을 혼인을 시키면 귀신이 청년의 용의 기운에 쫓겨날 것이고 다시는 범접하지 못할 것이오 아 길 길용이 벙어리 길용이 그제서야 최진사는 책방에서 일하던 길용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입니까 이 벙어리와 어찌 믿지 못하겠으면 어쩔 수 없소이다 이 길용이라는 청년은 지금 이 가문에 있어 아주 귀인이오 용의 사주는 몹시 귀해서 아마 이 청년이 아니면 다른 이를 구할 수가 없을 것이오 나는 방도를 알려주었으니 이만 가보겠소 탈수는 더 이상은 관심 없다는 듯 휙 돌아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아니 어찌 그냥 갑니까 최진사는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제 갈 길을 가는 탈수를 보며 오히려 그의 말에 더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 별 수 있는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당장 혼례를 올리게 하자 최진사는 말 못하는 길용에게 아주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딸과 혼인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던 길용이가 이를 거절할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길용과 복순 두 사람의 홀레가 번개풀에 콩 구워 먹듯이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복순의 이상한 행동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길용과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복순의 연기였다는 사실은 복순과 길용 그리고 달수만이 알고 있었으니 최진사는 그저 딸이 사위 길용이 덕에 원래대로 돌아온 사실에 몹시 기뻐하며 그를 정말 귀인처럼 대접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돌세와 길리용 복순이 자신들의 은인인 달수를 은밀히 함께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달수는 진즉에 마을을 나와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고 있는 방향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원혼 홍현서가 자신의 본가가 있는 곳이라 하였던 안성 방면 이었습니다 응애교라 했던가 산천여를 제물로 바치게 한다고 이거 안 가볼 수가 없겠구만 달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열심히 길을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옷을 입고 산길을 빠르게 걸어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새까맣고 커다란 까마귀 같았습니다 아나 이었 facebook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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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